알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좀 꺼려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귀하면 듣기조차도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또 성령 안에 있는데 무슨 마귀가 대작을 하느냐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는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줄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했고 또 세상의 주관자인 임금인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시인하시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됐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마귀에 속해 있는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 받고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복음이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끝나서 참 좋긴 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정말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제 변화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때부터 마귀와 우리와의 관계는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된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 마귀의 형편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분통하고 원하겠습니까? 과거에는 나의 노예 생활을 했던 애가 과거에는 나의 말에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으니 얼마나 마귀가 분통하고 요동하고 어떻게 하든지 틈만 있으면 분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은은 사자처럼 표하는 거예요. 표.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처음에 마귀가 확 하고 표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와 같이 마귀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다시 실족하게 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역사를 간결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인침을 친 하나님의 도장을 꽉 박았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말이 많은데 그 말마다 다 보면 이게 엉덩짝에 뭐가 있어요? 인이 있어요. 화인. 화인. 이것은 김신의 목장의 말이야. 아니 이것은 이신의 목장의 말이네. 그래서 말의 소유권들이 뭘 보고 아냐? 그 인침을 보고 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건드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도장을 꽉 박았다. 꽉 박았어. 이마에 그냥 칠칠칠 말이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면 기만을 당하면 거짓말을 해서 이것이 속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연합화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돼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풍요로움과 풍성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생명나무 하나님이 이 선악가를 알고 아는 선악을 아는 이 나무를 너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랬는데 그냥 하와가 아담의 아나인 하와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선악가를 어떻게 생겼나 좀 호기심에서 가까이 갔는데 마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냐. 아니야. 한번 먹어봐. 정말 맛있어. 먹어보면 눈도 밝아져. 그야말로 건강해지는 거야. 먹어보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속임을 하는 거예요. 기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야 보험직하고 먹음직해요.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하는 거야. 야 어쩌면 저기 뱀이 사단이가 그때는 뭐 뱀처럼 생긴 게 아니었어요. 그 천사였잖아요. 그 루시퍼가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천사야. 그러니 그 천사의 그 말에 그냥 혹시나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면서 선화과를 딱 배 먹는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알기 시작하고 자아가 싹트기 시작했어.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기 시작한 거야. 단절이.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꼭 우리가 뭐 뭐 안식이를 범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가늠하고 뭐 살인하고 도족질하고 이런 것은 하나의 죄에 대한 하나의 종류야. 그러지만 죄라는 것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야. 모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죄야. 그게 죄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결국은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이거 마귀의 노예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생겨서. 그리고 나서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죄의 싹스는 뭐예요? 사망이니라. 탐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어. 선악가를 탐했다. 그 탐심이 결국은 죄를 낳았고 그 선악가를 따먹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것이 결국 장성하여 뭐가 됐어요? 사망을 이루게 됐다. 죽음이 왔다는 것 죽음이 얼마나 참 원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끊임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야. 어떻게 미혹합니까? 너는 이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으로서 다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괜찮아. 하나님은 용서와 극률과 차비가 많은 분이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회개하면.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이죠. 살짝 이렇게 감춰버리는 거야. 사실 아담이 그 단 한 가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 선악과 좀 따먹으면 좀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사망이 왔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불쌍히 여겨서 양을 잡아서 양피를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한. 이것이 바로 제사의 시작이 되었다. 이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 어린 양의 그 속죄적인 대속의 은혜의 그러한 모델이 바로 구약에서의 제사를 통하여 제사함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갔는데 그 구약 성도의 사람들이 제사를 통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야. 바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의 모형일 뿐이지 우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봐야.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약시대의 성도사람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의 모형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실족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속임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속지 아니하면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마귀는 합법적으로 밖에 역사하지 못해요. 영적인 세계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을 어긋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 율법의 의의를 다 지킬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그러한 가능성이 0.1%가 아니라 0%다. 한 사람도 행위로 완전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 이것이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의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이게만 다시 범죄케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범죄케 하느냐 마귀가 일어나서 야 너 이것 좀 해라 이렇게 하랍니까?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꾼도 있지만 마귀의 일꾼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은 그 행위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들도 있지만 마귀의 종들도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과 마귀의 종들 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말이에요 다 나중에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3년 반 동안이나 그토록 말씀으로 기적도 보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뭐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기적을 직접 본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중에 또 한 사람은 마귀의 숨겨놓은 에이전트다. 마귀의 일꾼이야. 너는 처음부터 마귀니라. 예수님이 다 알면서 그 가론 유다를 제자로 삼은 몰라서 삼은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론 유다를 알면서도 제자로 삼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또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사단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귀의 역사는 항상 교회 안으로 진투해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속이고 사람을 통하여 이간질시키고 사람을 통하여 분열시키고 사람을 통하여 거역하게 하고 사람을 통하여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마귀의 일꾼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가 뒀잖아요. 모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했을 때에 비로소 그는 180도 변환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계라고 하는 역사예요. 회계. 그러나 이 사단의 그 역사는 바로 속임수로 사람으로 하여금 미역하여서 실족하게 만드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러한 마귀의 일꾼들이 돼가느냐. 구약성경을 통해서만 모세를 대적하고 그냥 돌로 던지려고 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가장 측근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의같은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연약해지고 어려워졌을 때 공개적으로 후역하고 저주해 그러나 다윗은 그만 놔둬라.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하시는 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그는 잘 알고 자기 자기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그러나 결국은 그 심의는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심의가 내게 이런 일을 행했느니라. 너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말라.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모녀 살인사건이라든지 어린아이 그냥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 참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쁘정하게 생겼잖아요. 보기에 순하게 생겼어요. 누가 저 사람이 저런 행위를 할 거라고 상상조차도 못할 정도. 그러나 그가 왜 그런 일을 해마느냐.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그 죄성 이러한 그 살인욕구 음란욕구 이것이 마귀의 노예가 된 마귀의 에이전트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심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해냈을까. 어떤 성격장애가 있는 것인가.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주위에 빌 비제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사실 정신질환이죠. 뇌와 뇌의 전정부와 번역의 감정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 속에 있는 그러한 판단력이 상실 이건 정신질환 사이코패스예요. 그것은 유전적입니다. 대개는.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충동적인 범죄예요. 이걸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그리고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다 정상입니다. 보기에도 아주 멋지고 아주 나이스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인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모욕적인 발언을 받거나 자기가 어떤 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용서치 않는 게 있어요. 반드시 복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복수를 하고 계획적으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당연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통계학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과거에 유아시절이나 자라나는 과정에 엄청난 학대를 봐. 정신적인 충격 또 정서적인 불안 학대 이런 걸 통해서 감정의 겨루가 돼버려 감정 그런데 사실 이것은 뭐예요?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그 가정을 파괴하는 마귀의 역사 아니에요? 그 가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좌절과 이런 걸 통해서 정서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 속에서 머리는 있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사이코패스보다도 소시오패스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구분할 줄 알아요. 이것은 바로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일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편부모나 편모스라에서 자란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그래서 마귀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의 기관을 파쇄하는 거예요. 도적지라고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그래서 그 가정의 파괴를 통해서 부모 간의 불화 부부 간의 불화 그리고 그냥 그 가족들 보는 데서 아직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어린 사람이 목격하고 자랄 때 그 상처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때 마귀의 역사가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보면 어렸을 때 그 상처가 그 받은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악령에 대해서 축사를 할 때 너 왜 들어왔냐 너 언제 들어왔어 이렇게 명령하면 내가 어렸을 때 부모가 나를 학대했을 때 들어왔다. 또 성적인 어떠한 추행을 받고 그럴 때 너무 충격 삼아서 들어왔다.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전인치유 사약을 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매일 제 직업이 그런 거니까 위장병 뿐만이 아니라 거의 매일 한두 명씩 암을 진단하는 것 같아요. 요새 깜짝깜짝 놀라죠. 전혀 증상도 없는데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충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가장 내면적인 문제가 과연 어디느냐 사실은 암이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상이 마귀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마귀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마귀가 아니에요. 우파가 마귀다 자파가 마귀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거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영들이 문제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을 통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범죄하게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너 이거 해. 안 하면 고문을 하는 고문.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끔찍한 일을 많이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원장님 나는 사람만 보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도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복이 아주 말짱하게 생겼어요. 그 속에 귀신의 역사가 살인의 영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섹스 중독 쇼핑 중독 이 중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뭐 명망이 있건 없건 사회적인 지도자인건 아니건 말짱하게 겉모습은 생겨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돼? 그 속에 자신을 억제는 귀신의 역사가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첫 출반은 뭐냐? 범죄의 범죄.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자기의 중독에 꽉 걸리면 그래서 한 번 도박 중독에 걸리면 도박을 안 하고 수는 베기지 못해. 한 번 어떠한 성적인 이러한 중독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청소년뿐만이 아니에요. 노인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사이가 어떻게 돼요? 딱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마냥에 행한다 합시다. 그 유혹에 목인.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힘이 나고 모든 일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기쁨이 싹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그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그야말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들어가게 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실을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하나의 가상의 현실 게임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 하고 있구나 책망했습니다. 나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닌데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잘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사역을 더 깊숙이 하면 할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 거세지는 그 공격은 더 역사하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의 영역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놔둬버려요. 상대도 안 해요. 그냥 뭐 잘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그냥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마귀의 진지가 흔들리고 침공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마귀는 복수하고 공격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능이 주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이와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려고 하면 반드시 공격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반드시 흔들어 제끼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아하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수록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능히 멸하시고 그로말미야마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심이 물 흐르듯이 그냥 몰밀듯이 들어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죄를 통하여서 오는 것 말고 죄를 통하여서 범죄여서 감옥에 갇히는 게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그건 죄에 대한 대가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들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것은 마귀의 역사구나. 우연한 어떤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다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평강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죠. 그런데 그런데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집안에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능력 대 능력의 대결이 부딪혀서 승리하는 쪽이 전거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타협이 없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것은 서로 화친하고 타협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능력과 능력의 대결이에요. 누가 하나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참 그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 쭉 흐름을 보게 되면 의인에게는 환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일꾼들에게는 엄청난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사론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잠깐 그것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마귀의 부하들이죠. 마귀의 부하들이죠. 악령들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은 그 천사들은 공중에서 돌아다니면서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한 지역에 그 지역을 주관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 천사 타락한 악령들이 있는 거예요. 다 그 한 가정에도 그 가정을 주관하려고 하는 악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령들 밑에 또 뭐가 있냐면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 귀신들과의 그러한 것을 잘 구분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귀신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언어가 바뀌어져 있어요. 마귀는 디아볼로스 영어는 데블입니다. 데블. 그리고 귀신은 다이몬 영어는 디문 디몬 우리나라 번역에는 귀신으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 귀신의 정체는 뭐냐 사람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목요지표나 치유지표를 통해서 간혹 귀신들이 드러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저는 이 축사사역을 하다가 보면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드러나니까 하려 보면 자기네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가 야 너 누구냐 왜 들어왔냐 그러면 내가 죽은 네 할아버지 얘 할아버지야 내가 죽은 얘 엄마야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이 귀신들이 다 내가 죽은 누구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미움의 영이야 음란의 영이야 이렇게 말하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경험상 내가 죽은 얘하고 어떤 친척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많이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죽은 영혼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건 흉내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그 귀신들이 이제 죽으면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탈을 쓰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지. 그러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천사론과 마귀론 귀신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몇 시간을 해도 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의 속임수와 또한 이간질과 또한 교회를 회파하는 그러한 역사와 이러한 것들이 그냥 쉽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말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실 때 3일 만에 부활한 걸 얘기하시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붙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뒤를 돌아와요.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다. 마귀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들인 자를 내쫓아내시고 벙어리 된 귀신 쫓아내시고 규멍어리 된 귀신 쫓아내시고 또 뭐 마귀의 눌린 자를 쫓아내시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가장 우두머리인 사단인 마귀가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람과의 싸울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하고의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대장하지 마세요. 그 안에 역사하는 또 서로 간에 역사하는 이러한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서로 간에 참 하나님의 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베론 피 가운데 구속받은 그리스도 인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사실은 이게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깨어서 이간질 시키는 악한 영들을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귀의 이 관계를 어떻게 대적해야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몇 가지만 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사람은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죄의 싹쓴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므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재단에 뿌릴 때 속죄함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냐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값을 지불하게 되면 죄의 사암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이것은 죄의 사암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피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뭐예요? 의에 이르게 된다 의라는 게 뭐예요?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공료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죄에서 한 판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여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사단의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어린 양 그 희생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그 집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유월했다 넘어갔다는 게 넘어갔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을 때 마귀의 관계는 다 드러나게 되고 마귀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스스로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쏜 화살에 자기가 맞게 되는 거예요 부메랑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성가 252장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한 여러분 요한계신옥 12장 11절 말씀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겼다 이거예요 마귀를 마귀를 이기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혈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효과적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하나님의 대속의 어린 양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덮어버리면 마귀가 어떻게 들어와요 마귀가 어떻게 침범합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속임수로 들어오지만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의 권세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음이 없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다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선포하라 이겁니다 선포 둘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간증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기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첫째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둘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나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간증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별로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부시는 그렇게 해야 혹시 내가 교만해지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몸이 어디가 아팠고 내가 정말 잠 못자는 사람이었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는 그러한 참으로 희망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이거야 그러면 누가 싫어하는 줄 아세요 물론 그 사람 듣는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들이 그냥 소스라 치며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왜냐 그것은 자기 자신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럼 여러분 자나까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많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해방의 역사를 여러분이 반드시 증언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실제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우리가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가지 사건들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흑암의 영 이 세상을 주관하는 흑암의 영 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운데 역사하는 이 환경적인 마귀의 역사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흑암의 권세는 내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습니까 질병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둠의 흑암의 영의 간접적 직접적인 역사가 되는 것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을 나시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향하여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질병이 내게 있을 수 없다 위장병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 모든 악성질환도 떠나가라 내게 있는 모든 난치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 이상 네가 나를 구속할 수 없노라 이렇게 영적인 선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게 되는 거예요 서로 죄를 구하고 회개하면 병에서 노연함을 받습니다 병의 근원은 바로 인간의 죄성이요 인간의 타락성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가지 사건을 통해 오는 거지만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 나는 죄인 이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이제 크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되기를 주여러분 축하합니다 공개적인 선언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간증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로말미야마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크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는 거룩한 넘치는 생명의 삶이 되기를 주여러므로 축하합니다